안녕하세요 워그룹TV 입니다. 오늘 또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근데 어저께 이게 왔는데 이 아이의 엄박증을 못하고 저희가 퇴근을 했거든요 어제는 이게 왔는데 막 부러지니까 부러져 있으니까 속이 상해서요 그 다음에 뷰티파라솔 이에요 뷰티파라솔 이 아이는 음 뭐야 누워뿐 해요 우짜까요 예 이거는 3만원 이고요 2개 있어요 이 아이는 비맵니다 보세요 뉴키니아 원종들 교배종 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없었는데 예 갑자기 꽃이 폈어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잘라졌어요 이렇게 잘라지고 이렇게 잘라지고 어 너무 아깝죠 그래도 이걸 보내다가 하는 분이 계세요 내년에 꽃을 봤으니 내년에 꽃을 보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예 요거는 꽃이 1대 짜리는 어 쉽게 말하면은 5만 5천원 이에요 여기는 또 꽃대도 조금 잘렸구요 그런데 이제 요런거는 조금 더 좋은 상태가 있어요 이제 꽃이 덜 피었다는 이런거는 네 7만원 받을게요 그리고 예 요아이 같은 경우에도 보내는 게 지금 난감한 상황입니다 예 언뜻 보면 된파래 같기도 하죠 하지만 이 아이들은 덴드로비움 입니다 덴드로비움 뉴키니아 원종 교배종 입니다 음 이 아이들이 현재 지금 열포트가 있어요 네 요거는 여러분 네 요거는 예 요거는 어 태포 75,000원 꽃대가 2대 인데요 보세요 여기도 이렇게 상에 있어요 와우 그리고 그래도 꽃대가 이 아이는 2대 라서요 네 아이고 참말로 속이 상해지게 그 다음 여러분 요거 보라색 꽃으로 피는 에 모메이드 잔액 네 요아이들은 트리슈어 인데요 와 포트가 이렇게 가득 찼어요 요거 요거 19,000원에 3개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히베키 봉윤 네 15,000원 10개 있어요 그 다음에 홍공작 홍공작 15,000원 5개 있어요 그 다음에 매화호야 16,000원 네 3개 있어요 또 원더랜드는 하나 어저께 더 가지고 와서 네 18,000원 1개 있어요 향오접 2개 네 파카 3개 요렇게 있어요 아침에 얼렁뚱땅 네 요아이 뉴기니아 원종 예 교배종들 네 요거 언박싱 하면서 짧게 영상을 올려봅니다 이상 해그린 tv 였습니다 감사합니다